황교안 대표께서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재언을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를 하실 게 아니라 4.15 부정선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동감이 되시나요? 제가 예결이 속상해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님 사실 이제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장관님 혹시 주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거 믿는 분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그런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런 왜 저런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전직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제언을 드리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월 31일 얘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를 하실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사의로 부정선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이 있다. 현장에 실제 가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고 그래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견되면 우리 당에 큰 활로가 생기는 거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다. 중요한 과제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감이 되시나요? 의원님이 해주신 말만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 제가 예결이 석상해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사의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이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하는 얘기는 대선 후보 때도 일관되게 주장해오셨던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개인의 의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그런데 장관님 사실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 제도고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장관님 혹시 주변에서 4.15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 이런 거 믿는 분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그런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예결이라든가 제 법무부장으로서 업무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 질문인가요?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한두 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스물 몇 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관련한 선거 소송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이렇게 광고했던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법무부장과는 업무랑 관계없는 걸 놓고 네 의견을 말하라. 좀 이상하죠. 저는 선거가 대단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의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지는 제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이분들의 주장이 만약에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국가의 수사인력이 총동원돼서 사실 색출하고 다 감옥을 보내야 되는 엄청난 일인 거고요.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수년째 가차 국회의원이 있다. 북한이 조작한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들이 공직선거법상에 선거 방해죄나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벌하고 제재하고 해서 이런 사회 분열을 좀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일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선관위가 작년 대선 때 이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이런 의혹들을 퍼뜨린 걸 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전혀 모르시나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선거는 대단히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요. 선관위에서 그 문제를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것과 변론으로 선거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조작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만약에 근거 없이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잘못된 행위 또는 위법 행위 우리가 정부나 책임지는 기관들이 단속해야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가시네요. 만약에 가정을 너무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실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의견을 묻는 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러고 저러나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 치고요.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게 2020년에 한 번 제기되고 그냥 가라앉은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126건이 제기되고 전부 근거 없다 이렇게 종결된 상태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불과 지난 대선 때죠. 작년에 보수 지지자들이 인천 부평구 투표소에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함을 8시간 점거하고 결국에는 겨우 경찰력이 투입돼서 이걸 개표소로 이동을 했었고요. 이 뉴스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당시 실망스러운 투표 관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투표함 바꿔치기 됐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표가 표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이 투표함을 개표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은 믿어지지 않으면서 좀 우프달까요. 요새 말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 대선 당시에는 저는 이 법무부 장군도 아니었고요. 이 얘기를 저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기억도 못하는 걸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계속 들어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투표는 사실상 북한에 의해 결과가 자유롭게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친박신당이라는 것도 이런 매표선거 사이로 규탄 대회 이런 것들을 열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뜨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 이런 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또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 조작할 거다. 이런 신문 광고가 나오고 그런 연설들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거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공감이 안 되시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어떻게 범죄의 영역에 간다든가 그거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 논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투표 조작, 4.15 부정선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도 여러 건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입장을 정리하거나 어떤 방향을 발표하거나 한 적은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는 이 정도 답 드리고 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감사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